태양아 우리가 파스타 해줄게 파스타요? 어 파스타 형 파스타도 할 줄 아세요? 어 이 중에서 어떤 거 좋아해? 나는 이 중에서 이 물고기 중에서 어 나 얘 이쁜 거 같은데? 근데 이 불가사리가 더 낫지 않아? 왜냐면 이 불가사리는 별에서 따라지는 유성이거든 그럼 얘를 어떻게 할 건데? 여기 붙이면 그래 우와 그리고 이거 테이프 이거 가져 또 있어 고마워요 이거 가져오면 새 부채야 이렇게 하면 되게 시원해 이거는 참치야 참치? 응 이것도 가져 바로 고마워요 이건 뭐냐면 복어야 복어 복어? 응 삼촌이 가.. 가.. 가져가고 싶은 거 마음대로 가져가면 돼 그리고 이것도 가져 응 기타 하루야 근데 이거 삼촌한테 너무 많이 주는 거 아니야? 응 응 너무 많이 줘도 돼 너무 많이 줘도 돼 너는 나의 태양이 너는 나의 태양이 너는 나의 태양이 하루같이 선물 이렇게 해 줬어요 어? 그거 다 너한테 준 거야? 저 다 가질래요 아빠가 뼈 빠지게 일해가지고 사다 준 물건들 무자 아이한테 어? 커주냐? 영구야 우리 앨범에 피추를 해줘서 진짜 고마워요 여기 고기가 들어있네요 참치 참치구나 참치도 있고 햄도 있어 근데 거기 어? 저희 집이 어떻게 생겨났나요? 태양이 먹을까? 그냥 이렇게 생겨났네 음 음 라면이 있기에 세상살만 나기 자 하루에 일깨라도 먹을 수 있어 맛있어요 짜짠 진짜? 네 진짜? 네 아이스크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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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볼까요? 허우 좋지 아이스크림 하루에 아이스크림 사러 갔다 갔네 아이스크림 완전 좋지 갈거야 둘이? 네 갔다 오자 갔다 올게요 둘이 간다고? 네 왜? 딸을 낯선 남자랑 같이 심부름 보내는 게 싫어? 아 내가 같이 가는 게 낫지 않을까? 아니에요 형은 쉬고 계세요 혼자 가는 걸 좋겠어 혼자 가는 걸 좋겠어 아 이게 참 묘한 기분이네 좋긴 좋 살짝 좋으면서 동시에 좀 불안한 하루 나 없이 어디 간 적 처음인데 아이스크림 살 돈은 있어? 네 아이씨 아이씨 우리가 줘야지 야 지금 피처링도 해줬는데 네가 무슨 돈이 있어 아이아이아이 9천 원이니까 우리가 챙겨줄 테니까 이거 주머니가 어딨어 이거 9천 원이니까 나 일로 아빠 봐봐 아이스크림 사먹고 진짜 아빠 혹시 갈 수 있어? 안 무서워? 아빠 같이 가자 그러면 아빠 같이 갈게 둘이서 갈 거야?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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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분이 굉장히 묘했고 이러다가 언젠가 아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이렇게 얘기하지 않을까 아이아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